안녕하세요. 오늘은 뭘 가져갈게요? 아무것도 없는데? 대왕 달고나벽설 벽돌 달고나네요 뜯어볼게요 엄마 도미 좀 뜯어주시죠 껍질을 벗겼어요 엄청 단단하고 찐득찐득하고 벽돌처럼 진짜 여기에 이렇게 달아요 되게 딱딱하네 이제 깨 볼게요 달고나 향 냄새가 나는데요 맛은 어때요? 달고나요 달고나에요? 와 맛있는 냄새 난다 구수하고 달콤한 냄새가 났네요 안녕 다음에도 재밌는걸로 올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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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